뭐야 이거? 아! 세팅도 해놓으셨어요? 이게 뭐람 이건 여보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우와 여보 고마워 너무 예쁘다 와우 왔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흥주야 얘는? 계란? 계란 쌀 먹어봐 여기는 소스가 되어있어요? 여기는 소스가 되어있어요? 여기는 계란 없어? 난 계란 없어 왜? 네, 계란 있어 계란, 계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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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고마워요 재밌어? 응 어떻게 나 오늘 안 취하면 어떡해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워 안 뜨거워? 계속 고민 중 아 진짜? 얘는 뭐예요? 하가오 새우 하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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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완전 동서양의 퓨전이네요 하가오까지 여보가 만들었다고? 게살 완전 게살이 아닌가? 게살 맞지? 크랩 게살 그치 게살 세번째 요리는 먹을 수 있어? 먹어야지 계란 아 진짜 맛있겠다 미쳤따리 너무 맛있겠다 와인 바꿔주시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이 나왔으니까 우리 짠 해볼까요 두번째 메인이 나왔으니까 오 맛있다 저 먹어봐도 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스테이크 뭐야 스피드야 아니면 뭐야 그냥 구웠어 고기가 엄청 연하고 맛있는데 짠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번에는 자른 바니씨랑 먹어보았습니다 물 먹었다 한 번 먹어봐도 콩밭인가 콩밭 바니씨랑 다 맛있어 이거 다 맛있어 이거 짠 세븐니윌스 축하합니다 맛있다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다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다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다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다 짠! 초코무스랑 같이 먹어? 아이스크림이랑? 네모샤벳이 약간 단맛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인가? 그냥 입맛을 돋보는 건 진짜 뜻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진탈 부르잖아 그러니까 박지로랑 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 성공! 너무 맛있었습니다 미치윤 사랑해 레스토랑 클로징이라니 위에가서 와인 더 마셔도 되나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가져갈게요